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액세스 파일 불러오신 다음에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 첫번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에 지시사항에 따라 상품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는 첫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상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상품 테이블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요. 첫번째 상품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상품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도구에 기본키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음 두번째 상품명 필드에는 기본키가 아니면서도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 오셔서요. 인덱스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 하시면 예 중복 가능 다시 한번 더블 클릭 하시면 예 중복 불가능 이라고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그래서 중복 불가능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상품명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필수에서 예로 더블 클릭 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다음 네번째 상품 코드 필드에는 반드시 6글자의 값이 입력되도록 그러면 6글자의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상품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요. 글자 수를 6글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상품 코드에 글자 수를 세웠을 때 반드시 6글자여야 합니다 라고 는 6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소비자가 맨 아래쪽에 있는 필드 이름에 소비자가를 선택하시고 소비자가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 0이라고 입력합니다. 첫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각각 4점씩에서 4호 20점 문제였습니다. 테이블 완성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메시지 상자 표시가 되면 예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다시 상품 테이블을 또 선택하셔야 되겠네요. 상품 테이블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한번 클릭하신 다음 두번째에서는 브랜드 코드에 대해서 필드 이름의 브랜드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 탭에 오셔가지고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겠죠. 텍스 상자에서 역삼각형 누르신 다음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행원본 유형에서는 브랜드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커리가 맞고요. 아래쪽에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테이블 이름 브랜드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필드는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두 개의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죠. 바운드 열에서는 내가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어요. 브랜드 테이블로부터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져왔지만 실제 내가 선택한 데이터는 어떤 게 저장이 되냐면 문제에서 브랜드 코드가 저장이 된대요. 그럼 두 개의 필드 중에 첫 번째 필드가 저장이 되니까 바운드 열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가져온 열의 개수는 두 개였죠.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브랜드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 너비에 오셔서 0을 넣어주시면 첫 번째 열은 보이지 않고 두 번째 열만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 값만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값만 허용해 예로 바꿔주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 브랜드 코드에 오시면 이렇게 브랜드 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명을 선택하지만 저장이 되는 거는 브랜드 코드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 바운드 열을 1로 하셨기 때문에 460개의 레코드였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DB 구축의 세 번째 관계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관계 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상품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분류 테이블도 필요합니다. 상품 테이블과 분류 테이블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참조한다. 그럼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선택하시고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분류 코드도 따라서 변경되도록 그러면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 상품 테이블 참조하고 있는 분류 테이블의 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모두 삭제라는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만 선택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관계 설정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DB 구축 살펴보셨고요. 다음 문제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모든 액세스 개체에서 폼에 가시면 상품 등록이라는 폼을 찾을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상품 등록 폼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 연속 폼 형태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나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폼을 선택하신 다음 연속 폼이다. 그럼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데 연속 폼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연속 폼 형태로 바꿔 주시고 폼의 레코드를 추가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안 하겠다 데이터 탭에 가셔야겠죠. 추가할 수 없도록 현재 추가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 주시고요. 세 번째 본문의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는 본문에 있는 전체 컨트롤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에 대해서는 배경 스타일과 테두리 스타일을 형식이네요. 배경 스타일과 배경 스타일을 투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스타일 투명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도 테두리 스타일 제가 먼저 했나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 하셨고요. 배경 스타일도 투명으로 하겠습니다. 배경 스타일과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설정하시오. 작업하셨고 폼 바닥 클릭하시면 개수 선택하시면 옆에 언바운드 TXD 개수라고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번에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하시고요. 카운트란 함수를 사용하시죠. 카운트 모든 거를 세겠습니다.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본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합니다. 현재 브랜드명을 첫 번째로 탭의 순서로 배치하라고 했어요. 브랜드명을 선택하고 맨 위쪽에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로 상품명 그 다음 네 번째 분류명 마지막에 소비작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 주시고요. 다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를까요? 폼 완성하는 내용 살펴보셨고요. 폼보기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우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상품 등록 폼에서요. 다시 한번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삭제 버튼 폼 머리끌에 보시면 등록 수정 삭제가 있고요. 삭제를 선택하면 CMD 삭제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 단추 이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 컨트롤과 동일한 레코드가 삭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릭했을 때 CMD 삭제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원 클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화면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CMD 삭제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조건에 만족한 레코드가 삭제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리커리 메소드를 호출하여 포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불러올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삭제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Do 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입력하신 다음 우리는 삭제할 겁니다. Delete 라고 입력하시고요. D E L E T E Delete 라고 입력하시고 어떤 걸 삭제하실 거냐면 상품 코드라는 필드를 삭제하겠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 상품 테이블로부터 상품 테이블에서 불러부터 상품 코드를 삭제할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Where 다음 에다가 입력하실 거고요. W H E R E 상품 코드가 상품 코드가 누구랑 같습니까? TXT TXT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실 건데요. 이 TXT 상품 코드에 입력받는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처리가 필요합니다. 문자 처리를 앞쪽 앞에와 뒤쪽에 작은 따옴표 입력하실 거고요. 그럼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입력받는 컨트롤 값은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죠. 그 다음 작은 따옴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Delete부터 시작했던 큰 따옴표 열려있는 거를 일단은 닫아 주시고요. 뒤쪽에 혼자 작은 따옴표 있는 거를 큰 따옴표 문 꺼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Delete 상품 코드를 삭제하실 건데 상품 테이블로부터 상품 코드를 삭제하실 건데 그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와 같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문제에서 Recurry 메소드를 호출하여 포맷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 입력하시고요. Recurry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상품 등록 폼에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폼 머리끄리 보시면 분류 추가 라고 있고요. 선택하시면 명령 단추 이름이 CMD 분류 추가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원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지 않고요. 매크로 1번이라고 생성한 후에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매크로를 만드시고 클릭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쪽에 만들기 탭에 누르셔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 안에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문제에서 나와있는 분류 등록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열겠습니다. 새 함수 추가해서 폼을 열겠다. 라고 하시면 오픈 폼이 되겠죠. 폼을 열겠습니다. 그 다음 폼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 화면을 살짝 작게 하겠습니다. 폼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있는 분류 등록 이라는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선택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 따로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저장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영어로 매크로 라고 저장이 되어 있네요. 매크로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매크로 숫자 1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현재 작성한 매크로는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cmd 분류 추가 명령 단추를 선택하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클릭할 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 1 번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만 선택해 주시면 작성을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업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 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에서 첫 번째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상품 목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 상품 목록을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열려 있다면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화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 탭에 디자인 탭에 그룹함이 정렬이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2차 정렬 기준을 추가 라고 했습니다. 정렬 추가를 누르셔서 분류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분류 코드에 대해선은 그룹 바닥 바닥 그룹을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를 클릭하셔서 그 다음 바닥 그룹 구역 표시 그룹 바닥 그리죠. 바닥 그룹 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과 그룹 바닥 그룹 설정하는 작업 까지 하셨고요. 두 번째 브랜드 코드 머리끌 구역을 그러면 브랜드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매 페이지마다 맨 위에 반복 하도록 설정하시오. 음 브랜드 코드 머리끌을 보고서 보기 했을 때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에 가셔서요. 반복 실행 구역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클릭하셔서 얘로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브랜드 코드 머리끌 구역에서요. TXT 브랜드 선택하시면 텍스 상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TXT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명 가로열고 브랜드 코드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표시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형식에 가셔서 작성을 하는데요. 는 하시고요. 브랜드명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가로 여시고요. 다시 한 번 M% 연산자 입력하시고 브랜드 코드라고 입력하시고요. M% 연산자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안에 브랜드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입니다. 블루코드 바닷글에 담가 같이 상품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블루코드 바닷글 아까 우리 그룹 정렬 요약에 바닷글 구역을 표시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텍스 상자 선 컨트롤 모두 생성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상품 목록이 있고요. 상품 목록이 있고요. 우리 잠깐 우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 가보시면 이렇게 분류코드와 분류명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이쪽에 총 상품수 그 다음에 개수가 구해져인 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점 점선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선은 복사해서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새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을 복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요. 본문에 있는 점선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분류코드 바닥글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되는데 위쪽에 붙여졌네요. 이렇게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텍스 상자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디자인 도구 탭에 가셔서요. 텍스 상자가 필요하니까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요. 상품 개수를 구할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앞쪽에다가는 총 상품 수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텍스트 네이블 에다가 총 상품 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고 문제에서 이 텍스 상자 이름도 바꾸라고 했어요. 모드 탭에 가셔서요. 텍스 상자 이름은 TXT 상품 수라고 되어 있네요. 컨트롤 원본 버튼에다가는요. 는 가운트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아까 라인은 복사해 오셨는데 이 이름을 2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인 숫자 2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으면 한번 우리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 총 상품 수와 개수가 구해지는지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크기를 조절해 볼까요? 올리시고 크기 조절해 보시면 다시 인쇄 미리 보기 가셨을 때 총 상품 수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네 번째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입니다. 페이지 바닥 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다가 는 하시고요. 현재 페이지는 대가로 묶어서 페이지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P A G E 그 다음 슬래시를 직접 입력하실 거니까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와 그 다음에 문자 처리하셔서 큰 따옴표 열고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네요. 띄고 슬래시 한 칸 스페이스 주시고 큰 따옴표 닫아서 문자 처리하시고요. 문자와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페이지 다음 S를 붙여주시면 돼요. 되셨으면 인쇄 미리 보기 가셨을 때 아래쪽에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가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작업하신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회 3번 문제에서 두 번째입니다. 상품 등록 폼에서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 폼 머리끌에 보시면 조회라고 있습니다. CMD 조회라고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니까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에 작성하실 거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시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폼의 데이터에서 브랜드 코드가 CMD 브랜드 코드와 각각 동일한 레코드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의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 폼 밑점 입력하시고요.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되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요. 브랜드 코드가 브랜드 코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CMB 브랜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다음 이 CMB 맞죠? 콤보니까 CMB 브랜드라는 값은 문자입니다. 문자 처리학에서 작은 따옴표 필요하실 거고요. 또 하나 입력받는 컨트롤은 구분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이용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은 따옴표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하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가 돼야 되니까 처음에 브랜드 코드 시작할 때 큰 따옴표 연 거를 닫아주시고 그 다음 뒤쪽에 작은 따옴표 시작하는 부분에 큰 따옴표를 열어서 완성해 주셔야 되겠죠. 필터 하셨고요. 미 현재 폼의 필터 원 속성을 트루값으로 주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업하는 상품 등록폼 오른쪽 닫기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형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의 처리기능 구현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서는 상품 등록폼을 선택하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상품 등록폼에 브랜드 CNB 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했더니 폼 머리끌에 브랜드 옆에 콤보 상자 선택하면 CNB 브랜드라고 콤보 상자 이름을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컨트롤에서 특정 목록을 선택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Before Update 라고 되어 있습니다. Before Update 에 이벤트 작성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TXT 상품코드 컨트롤에 CNB 브랜드 컨트롤 값이 입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XT 상품코드 에다가 CNB 브랜드 에서 선택한 값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CNB 브랜드 에서 선택된 값을 TXT 상품코드 에 입력할 거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TXT 상품코드는 CNB 브랜드 입니다. 작성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셨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상품 등록 오른쪽 닫기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분류별 상품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만들기 가셔서 만들기 탭에 가셔서 커리 의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조실 테이블은 문제에서 봤더니 상품 종합 커리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네요. 테이블이 아니라 커리 탭에 상품 종합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가조실 필드는 분류 코드와 분류명과 상품 수입니다. 문제에서 상품 수는 따로 제시 안 되어 있어요. 상품 코드를 이용해서 상품 수를 표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수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고요. 상품 수는 상품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표시 하겠습니다. 요약 탭을 클릭 하셔서 개수를 선택 해주면 상품 수를 표시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작성한 거 일단 확인해 보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 해 보시면 전체 상품 코드 분류 코드 그 다음에 분류명 상품 수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레코드 문제 제시된 그림 과 여러분이 완성한 레코드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전체 레코드 45개 중에 첫 번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분류명 상품 수 간단한 컬 이었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커리 저장 할까요? 예 누르시고 분류별 상품 수 라고 입력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작성 해 보셨고요. 세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 하는데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 하시는 거네요. 만들기 가시고요. 커리 커리 디자인 이용 하시는데 가져올 테이블은 분류와 브랜드와 상품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추가하시고 닫기 관계가 좀 잘 표시될 수 있도록 위치 좀 수정 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 하시는데 첫 번째 분류명이 필요하네요. 분류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브랜드명 입니다. 브랜드명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분류명과 그 다음에 브랜드명별 상품명의 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상품명에 대해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현재 작성하는 내용은 크로스텝 입니다. 커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크로스텝 클릭하시고 상품명에 대해서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류명은 크로스텝 탭에 행머리 끓이고요. 그 다음 브랜드명은 열머리 끓이고요. 상품명은 행과 열이 교체하는 곳에 계수를 표시하는 값 입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수정하도록 할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분류명과 브랜드명별 상품명의 계수가 표시가 되고 전체 레코드가 45개인지 확인하시면 되죠. 크로스텝 커리까지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클릭하셔서 이름을 분류 커리 이름에다가 분류 브랜드별 분류별 분류라고 저장합니다. 분류 브랜드별 분류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크로스텝 커리 작성 하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인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기 클릭하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분류 테이블과 브랜드와 상품 테이블 다 가져오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분류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브랜드명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상품명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 소비작가도 필요합니다. 해당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테이블을 이용한 검색할 브랜드 코드를 입력 받아서 브랜드 코드를 입력 받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코드가 좀 필요하시네요. 한쪽에다가 브랜드 코드를 필요하시니까 더블 클릭 하되 제시된 그림에는 브랜드 코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표시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브랜드 코드를 입력 받아서 해당 브랜드 코드의 정보를 조회하는 입력 받으려면 조건이 있네요. 매개변수 조건을 입력 받겠다. 대가로 안에 작성하시면 되는데 대가로 안에다가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브랜드 코드 입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코드 입력 이라고 입력 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 조회하시면 되는데 분류명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하라고 했으니까 분류명 의 정렬을 오름차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요. 브랜드 코드 문제에서 03이 입력 되어 있습니다. 03 입력 하고 확인하시면 전체 레코드 가 16개 인가요? 16개 고 등산화부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브랜드명 상품명 소비자가 밖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되셨으면 잘 작성이 되어 있으시다면요. 이제 저장 클릭 하셔서요. 쿼리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브랜드 코드 조회라고 입력 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기출문제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 처리기능 구형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